악마 쇼이퍼만 3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하이웨스트 팬티까지 스킨 블랙 컬러 다 맞춰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직전 방송도 제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런칭 때도 엄청났었거든요. 오늘 저희 두 세 번째 물량 다시 한번 홍보해서 이 시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입은 것 같지 않고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못 입을 옷이 없고요. 정말 옷 입는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얘는 아예 원단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끼아라의 악마 쇼이퍼. 원단으로 아예 쉐이핑을 해버리는 이태리 끼아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소개되는 정말 특별한 쇼이퍼입니다. 이런 원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얇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는 즉시 이 원단으로 여러분들의 울룩룩 튀었던 그 살들을 싹 감쪽같이 숨겨드립니다. 보정해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지금까지 없었던 쉐이퍼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이 CTO라고 하는 진짜 완전 그 특별한 그 원단을 가지고 쉐이퍼 악마 쉐이퍼 시즌2가 소개가 되는 거고요. 이 원단인 거죠. 이게 이태리 말로 콘탄토라고 하는 초밀차 고탄력 초경량이라고 하는 원단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쉐이핑 원단이에요. 이걸 아예 내 몸 전체로 입는 즉시 보정을 해드리도록 준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는 것처럼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원단 자체가 물론 굉장히 얇고 가볍지만 여기 이 가슴 윗선부터 시작해서 어깨쪽까지 올라오는 부분 보이세요? 봉제선 하나 안 보일 거고 그리고 옆쪽 하나 안 보일 거고요. 심지어 겨드랑이 쪽까지 지금 거의 무봉제 멜팅 기법으로 그냥 그대로 내 제2의 피부인 마냥 그냥 그대로 밀착이 되면서 싹 하고 입는 짓이 라인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가슴 쪽은 조금 더 편안하게 왜냐하면 이제 볼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탄성력을 올려드리고 브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캡을 넣었다 뺐다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슴 라인 패턴 담아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가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여기 때문에 못 입는 옷들이 너무 많잖아요. 배꼽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 배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약 40%의 원단에 이 짱짱한 이 장력이 더 가미가 됐어요. 그래서 입어보시면 진짜 탄탄하게 탄탄하게 그대로 내 몸에 탁탁탁 초밀착 되는 이 느낌으로 기존 이 악마 쉐이퍼보다 훨씬 더 라인 정리가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두드려 살아나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원래 제 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점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못 입었던 이렇게 허리 쪽에 피트가 되는 니트를 입을 수 있는 고객님은 어떤 옷들을 입기가 좀 꺼려지세요? 그 옷들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악마 쉐이퍼 하나만 있다면 입는 즉시 강력하게 보정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기존에도 이 쉐이퍼를 입지 않았을 때라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제가 미리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보세요. 다르죠? 다르죠? 여기가 자체가 아예 다르죠? 여기 라인만 들어가도 그리고 한 번 더 탄탄하게 원단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에만 털리거나 한 살들 없고 청바지 옆선으로 흘러나온 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완전 탄탄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끼아라.